한편 문경에서는 26일 0시 기준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문경시는 26일 모전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남자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등교를 중단하고 교실 등을 소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대구 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을 다녀온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중단하고 교육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